오리사비 안녕하세요. 우선은 영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손 돌려주세요. 안녕! 저희 잘 보이시나요? 저희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기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열기가 조금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핫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호텔 학생분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많은 무대들을 준비해왔는데요. 네. 저희랑 오늘 즐겁게 재미 준비 되셨죠? 되셨죠?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그리고 또 호소대랑 2개가 인연이 있더라고요. 좀 2개가 한 인연이 있는데 저희 스태프분들 중 한 분이 호소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인재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인재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호소대한테 유니폼을 입어봤지만 저희가 맞아요. 어때요? 귀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찍어볼게요. 네. 호소들 학생 같지 않나요? 학생 같죠? 네. 사실.. 사실.. 저희가 belle 참여자ilon에 어떻게 좋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만약에 뭔가 개혁 대화를 했더라면 누구들은 어떤 만을 객을까에요? 선생님. 아까.. 저요? 저는 개혁학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혹시 개혁 Gl入인지 계시나요? mycket 잡니다. 와우~~ 아우~~ 또 꾸라언니도 공부를 학습지 엄청 많이 하셨어요 꾸라언니가 어느 과? 음~~ 언니는 약간 사회복지 이런 것도 다르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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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렇게 이쁜 의상도 준비하고 인연이 있는 만큼 또 엄청 좋은 마음 가지고 이 무대를 준비했는데 혹시 오늘 특별히 이런 느낌으로 오늘 무대를 하고 싶다 형이 있나요? 재호씨? 오늘요? 오늘 다같이 미쳐봅시다 여러분 미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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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래 중에 첫 미치기 우리 노래 중에 소개해주세요! 바로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여러분 크레이지 아시나요? 네! 오~~ 오~~ 여러분은 우리 중간에 가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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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있는데 우리 다같이 불러보시면 좋아요 오~~ 이거 좀 해볼까요? 전해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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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맞지 저녁으로 오시면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 네! 이번에 오늘 홍대 학생분들과 즐겁게 저희가 함께하려고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오~~ 오~~ 이 무대를 잘 즐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무대하면서 좀 지켜볼 거거든요? 네 네 여기에 잘 즐겨주시는 분들은 선물이 드릴 건데 뭐야? 잘 즐겨주실 거죠? 네! 저희가 매일 정도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다 같이 미칠 준비 되셔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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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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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대박이네요 진짜 네 저희가 아까 들린 곡은 크레이즈가 최근에 극복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크레이즈랑 만웨이 터넷 하금뽕 오~~ 오~~ 어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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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본 앨범 수록곡도 다 많이 들으니까 오늘 반응 드려서 저희 앨범 다시 들려주세요 네~~ 여기 진짜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만 들려줘도 얼마나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메인운으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 맞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오~~ 그래서 안 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할까요? 네 앞으로도 되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저기 오 오 좀 빌려 오 갤럭신 갤럭신가요? 오 갤럭신 갤럭신 오 갤럭신 오 오 오 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어떻게 걸을까요? 어떻게 걸어야할까요? 어떻게 걸어야할까요? 어떻게 걸어야할까요? 우리 역시! 제다스를 큰 목소리로 아래 불렀다고! 고마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날도 알았는데 수면이죠? 행복정도? 행복정도? 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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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고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저씨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럼 꾸라언니가 해주세요 꾸라언니랑 룰리법 크레이지, 크레이지, 크레이지 마지막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좋아요 자, 갈게요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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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 크레이지, 크레이지, 크레이지 단발문? 단발문, 단발문, 단발문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소유예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고 아, 고맙고 4월 4월 하원시 4월 5월 4월 9일 쇼 5일 거의 1일 4일 5일 5일 3일 4일 5일 5일 2일 자 이건ましょう 이번에는 고정으로 해보자면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자 시작을 할께요 네 네? 이하들님! 네!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이쪽에서 오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한 채 시간 골라주세요.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깨에 어깨에 있고! 누가 좀 가요? 아니, 아니, 아니 사압고만 더 와요? 혹시 사압고만 더 해! 혹시 사압고만 더 할 게 없나요? 미래이 뭐예요? 비... 지옥이요? 입지옥 좋습니다 가능하세요 아니, 사압고만 더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놀이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 좋았네요 아,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연이 있는 줄 알아서 정말 그리고 여기서 아예 크게 나왔을까? 네, 흘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곡 들어갔기 전에 저희가 사과하는 게 하나 있겠네요 네 네? 네 저희가 다음 곡에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있다 네 시대에서 풍경 쓰실 수 있을까요? 네 프레스를 프레스를 펼주실 수 있나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다음 노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오, 이런 거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잘 들었으면 너무 예쁜 같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다고 내 기대 잠시만 네 아까워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완벽한 밤을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 주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완벽한 밤 페멕한 날 만들어주세요 좋았다 오케이, let's go 오케이, let's go 호소들, 즐기고 계세요 네 우와, 방금 저희가 스마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골반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이 좋시더라고요 이렇게 좁은데도 골반을 잘 골반을 잘 써주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까지 눈이 많으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랜샤라빈즈의 어떤 노래가 제일 좋나요? 그냥 저희가 제일 좋나요? 그냥 제일 좋나요 그냥 제가 눈썽곡을 제일 좋아해요 GD GD 진짜 너무 좋나요 너무 좋긴 하네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저희가 아쉽게로 아쉽게로 이제 슬슬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로 진짜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러면 다같이 소중한 날인 만큼 사진을 하나 남기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죠 여기 있었나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아 근데 사진 찍기 전에 네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 무대를 끝까지 즐기려면은 조금 뒤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같이 안전하게 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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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안전한 분들의 위험이 좋더라고요 안전까지 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완전 위험 분들도 많으시니까 혹시 내가 조금 혹시 연습하려면 연습하려면 이렇게 이 곱파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서 찍어볼까요? 네 네 또 있어 오케이 나와요 나와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파이팅 얼굴 예쁘게 해가지고 잘하니까 잘하니까 공선생 파이팅 그럴까요? 네 시작 공선생 파이팅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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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예쁘게 나왔어요 잘하니까 뮤직 파츠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게 된 곡이에요 여보세요 네 그래요 다행히 한 번씩은 불러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잘하셔서 네 나중에 노래 주시면 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그러면 할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불러주신거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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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곡은 현재 노래가 브리스톰업 곡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생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불러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profit 문제 아쉬우실까요 여러분 예 언제welt만 crunchy세요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sympos 한국도 혹시 오늘 보고싶었던 무대 이쁘나요? 이쁘죠? 이렇게나 바로 이쁜구를 끝까지 가려주면 오오 목도는 크게 흐를 수 있어요 우리 다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쁜구 알죠? 네 따라 불러주세요 시작 내 심각이 피네 개발 개발 오오 그건 잘하는데요 이때까지 온 그.. 제압은 축제 중에 제일 코덕뽕 근데 또 노래가 출력이면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이 나서 여름에 두 사람을 먹고 네 네 호수님 오늘 재밌었어요 예 아 진짜 저희가 여태껏 오늘 축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은데 정말 열기가 오늘 너무너무 뜨거웠고 저희가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호수 되어도 될까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태연아를 도움드릴게요 네 또 도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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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미있었나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이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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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오늘 뮤직비디오 보면서 좋았어요? 네 남순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촬영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희 팬덕이 피어나지 못하는데 오늘부터 피어나 한락 아이고예요 그럼 많이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짠 네 오늘 리스랑 팀이 호수 대학교에 처음 왔는데 오늘 호수 대학교 대본대 이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리스랑 팀이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까 또 불러주실 거죠? 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저희와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